아우 정문에 딱 서 있네 유튜브 한번 나오겄네 짬뽕먹으론 아저씨 타이틀 짬뽕먹으론 아저씨 타이틀 이거 유튜브에 나온대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침에 길이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바이를 안타고 직장 동료가 지나가다가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소장님이 항상 고양이 밥을 챙겨주신답니다 여기 고양이가 한 4마리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간식은 안먹어보는 고양이라 제가 간식을 놓으면 안먹어요 밥먹어 야옹아 집 잘 지키고 있어 저랑 눈이 맞췄습니다 얼음 됐어요 얼음 먹으러 가나 아유 정문에 딱 써있네 유튜브 한번 나오겄네 짬뽕먹으러 아저씨 타이틀 짬뽕먹으러 아저씨 타이틀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돼요 맛있겠다 어? 네 드세요 다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가 오는 일요일입니다. 오전에 날이 그치 딱 했는데 오후에도 날이 별로 안 좋네요. 지금 금성으로 도착해서 연료수 연결하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 캠퍼를 3월 초에 분리했었는데요. 4월 초에 다시 결합을 해야 돼서 일단 한 달 동안 장박차에 결속을 안하고 장박지에 하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노을지지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.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지금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